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이스탄불로 가고 있습니다. 지금 벌써 초콜릿으로 가고 있습니다. 카스리에 하바를 만나요. 나는 여름 뒤, 규낭고래 콘솔 옥수에 계신 바 온단 기쁠일에 가고 있습니다. 아마 이내부터 이스탄볼도 가고 있습니다. 아마 부위때마다 탁심사람보나 오자 기댕니다.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올게요. 지금 찍힌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. 지금 이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? 제가 오늘 이곳에 가르침을 보여주세요. 그런데 이건 좀 더 가까워. 오늘 저녁에 가르침을 가고 있습니다. 아마 이내부터는 이스탄불로 가고 있습니다. 더 이상 탁s이는 어디에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스탠불에서 너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이 조금 더 짧은 영상으로 보냈습니다 모르겠어요, 내일 어디에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도르바이트에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좋네요 하지만 계속 똑같은 곳에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탁sim에서 2-3 사는 곳에 가야할지 모르겠어요 아멘